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어쨌든 진로소를 열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되네 광산에 금이 넘쳐납니다 이걸로 나라가 풍부해지겠군 대단히 궁핍하고 빈약합니다 저희 친절한 친구가 원조를 제공하겠답니다 대가는 1차를 요구하지 않고요 굿 서부의 왕이 우리나라의 영지 일부를 매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되네 망망 그래그래 자 잡아봐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이제 됐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렉스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동굴로 들어간다 아무 말도 하십시오 제게는 보입니다 귀족이? 죽어두운 남자의 이마에는 비밀의 도장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전부 600골드입니다 사이코 아닌가? 과학박물관을 설립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모아봅시다 저도 남는 시간에 돕겠습니다 아니되네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는 5%입니다 알겠네 수녀들이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내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전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군! 눈을 자랑!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다 빚을 갚아주실 생각이에요 금에 찬 이상한 지하 묘소를 발견했습니다 자 어... 내가 가도록 하지 바람의 문 문을 찬다 발이 아프다 되돌아간다 불의 문으로 가보자 비소의 문으로 들어와라 이 더러운 뼈다귀 보두행 장수한 왕 공용허가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병사를 보내주세요 교회가 심판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된다 적국으로부터 종전 요청이 왔습니다 고맙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일하러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노라 산악의 드래곤의 습격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 군대를 파견하라 예수도원에 생산해온 상품을 상인길드가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들에게 규제를 걸어주십시오 알겠네 우리 장사에 금지하는 건 실수입니다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있다면 새로운 세금을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알겠네 이 나라의 교회에 충변한 범활력에... 그만해 고맙네 알겠네 강이 또한 발상 말라버렸습니다 부디 땜을 건설해 주십시오 지금 돈이 없네 돈이 없어 미국의 상인이 본 적도 없는 농기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만들자 국기의 디자인을 바꿔 씹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방안이 있는가? 금빛 배경에 붉은 십자가 어떻습니까? 다른 건 회색 하늘에 갈색 삽은 어떻습니까? 다른 건 초록색 대지에 놓여진 주황색 대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건 푸른 돼지와 보라색 왕관은 어때? 이제 됐네 고향의 친족들이 성이 작다고 바보치고 뵙습니다 좀 더 큰 성을 세워주세요 짜죠 피리시아비께서는 백성과 병사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왕비에게 새로운 권한을 드려야 합니다 아니 된다 곡물의 가격이 너무 쌉니다 방을 가격에 올려주세요 곡물 가격 2배로 푸른 버섯과 갈색 버섯을 차례했습니다 푸른 버섯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먹어보지 황각군 왕 갑자기 기분이 고향되며 앞에 무수한 기묘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례합니다 수도사끼리 서로 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바탱이 바탱이 가가지고 애들 토끼로 보이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장군 이건 명령이야 수사는 콤비장군에게 투옥되었고 그들 고문받은 자신들을 확실한 늑대인간에 자백했다 그러니까 광산의 폭발로 마탱이 제대로 계속해 속하네 자 물려 굶이 몰려들면 위험합니다 자 여긴네 침작군이 성문까지 왔습니다 우리 군에 이미 처단할 힘이 없습니다 간다 조지 황각군 조지 황각군 왕 제12대 국왕 보드웨인 북부의 바이킹이 공격해옵니다 사회대는 종전이 실현된 것 같습니다 교육이 순조롭습니다 국구의 불을 저축해둡시다 폐하 방어의 성벽에 경고하지 않습니다 새로 교 요새를 건설해 주십시오 저는 이성에 머무르고 싶어졌어요 저의 조국과 폐하의 나라의 중재를 요청하겠습니다 폐하 몇 대지에 사양이라도 하러 갈까요? 그래 안타깝군요 갈색과 푸른 버섯이 있습니다만 음 푸른 녀석을 줘라 폐하 자기가 동물이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 사자? 그렇다 그 일대를 소독합시다 큰일 났습니다 익삭군 가이브로시가 왕도의 사자를 풀어놨습니다 거리를 아비규반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미친놈 저의 숙련된 밀정 앞으로 폐하의 시중을 드리겠습니다 피가? 우리나라는 동쪽 왕국과 무역을 해야 합니다 허가해 주신다면 이익의 10%를 국구로 넘기겠습니다 알았네 실크로드 동부의 야마인들 국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세를 부과하여 당연히 세금의 수입 일부로 국가로 돌아옵니다 좋아 쫙쫙쫙쫙쫙 고마워 동쪽의 국경 부근의 산악지대에 무법자가 횡행하여 몹시 피폐해져 있습니다 대책이 있나 종궁이 영주를 임명해 그 땅을 고치게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만한 대가도 지불하게 하죠 음... 그래 그렇게 하지 명을 받들겠습니다 미개척된 땅을 폐하의 명의로 수습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공평히 수습하라 종궁이 맡긴 결과 산악지대에 부정이 더 횡행해져 더욱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녀석을 귀환시키도록 지금 종궁은 대규모 산적단의 두목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파견하시겠습니까? 가다!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산적에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다 보물은 얼마 있지 않았다 시크로드의 여행에 캐르반의 산적에게 습기당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무장한 후위를 붙여주시면 합니다 아니 된다 돈이... 돈이 갑자기 너무 불었어 숙취한 녀석 병사들이 수동원을 덮쳐서 가피싼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엄벌을 쳐해 주십시오 흠... 알겠네 코벤 장군은 강의 흐름을 거역하는 연어 잊어라 과목으로부터 많은 죄수가 타락했습니다 숙대를 보내십시오 이웃의 젊은 황려와 결혼하겠습니까? 응 풍작입니다 나눠줘 백성들의 인기가 많습니다 왕비에게 새로운 권한을 드려야 합니다 안이 된다 그래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겐 보입니다 주문지가 풍요로운데요 센스가 부족해요 그가 나누고 있는 인물은 새? 검은 새를 주십시오 흉한 소식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라 전부 600골드입니다 자 폐하 병사의 위생상태가 심각합니다 예산을 할애야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과식으로 인해 살이 쪄서 게으름만 피우고 있습니다 빵 가격을 인상시킵시다 오케이 폐하 함께 성의 창문으로 바꿔 손을 흔드시다 백성이 우리 사이에 좋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폐하 검으로 시합으로 해보는게 어떻습니까? 넌 나한테 안되는데? 난폭한 수소? 위험한 말벌! 난폭한 수소? 하하 으흠 으흠 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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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13국왕 해리 폐하 마니레스트에 대비해 진병을 좀 더 해야합니다. 그래. 고블린이 습격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 그대가 대응하라. 알만도의 무덤으로 가는 순례를 행사를 지정합시다. 그래. 사용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동중다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제약, 재료가 뭔가 비책이 있을까? 성전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구만. 아이들이 늑대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우리만으로 퇴치 가능할까요? 내가 퇴치 해주지. 대단하십니다. 사냥감을 잡으셨군요. 우리는 연애를 엽시다. 수성원 생산을 통하여 상인길드가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규제를 걸어주세요. 안이 되네. 원하셨으면 동부제우의 잠자리의 불기미를 끌어들일 수 있을 거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교활한 왕. 부디 이 성전을 그만두어주세요. 비보라고 드릴 테니 군을 철실... 알겠네. 무기와 전술에 관한 새로운 실험을 착수하고 싶습니다.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고전적인 날에 세력이 만회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갔다 오게. 연구가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하게나. 남부 영어로부터 40권의 서적이 번상되었습니다. 도서관을 건설합시다. 그러게. 침략군을 괴매시켰습니다. 적군의 자재를 약탈할 기회입니다. 해냈군. 그들의 주장을 믿어줘야지. 정권을 내가 받도록 하지. 코벤트 장군이 돼. 코벤트 장군 이거 안 돼. 코벤트 장군 이거 안 될 놈이야 이거. 제14대 국왕 조지. 동부와 남부가 손을 잡아 우리나라의 침고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서부의 협력을 노축할까요? 그래. 왕료와의 결혼이 성립한다면 이 전쟁은 끝내겠죠. 그래.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 동부 제후가 공격해옵니다. 징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 바실리카스 탑이 무너지려 합니다. 수리율 도와주십시오. 그래. 아, 그래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된다 그랬네. 폐하 가게를 열어도 될까요? 안 된다. 돈이 부족하다면 빌려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아,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지. 여성들의 폐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알겠네. 아니 된다. 그렇지. 고양이 남댕생을 불렀습니다. 여기 봄에 열리는 축제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잘했네. 로봇은 대규모 병사들을 이끌고 왔게 근위대병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된다. 뭐 그냥 몇 년 정도만 체류시켜주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된다. 하였다. 그대는 처형 집행인이다. 안 된다. 내가 한 번 들어가서 싸워보도록 하죠. 엔터 더 건전. 이건 이미 나가도 사...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겠구만. 열정어린 기도가 먹히지 않다니. 그거 참 다행이믄. 안아줄까? 가라. 반에는 멧돼지! 짐이야말로 괴롭다. 그거 좋군. 여기 있어줄까? 사기치는 돼지! 처음으로 이겼다. 아... 자... 사기치는 돼지! 예스! 조묘한 족제비! 중성의 문. 불의 문. 거대한 장치의 중심에 있는 것 같다? 염산의 문. 하하... 그대는 더럽지 않다. 아아아악! 조지. 승하. 북부의 백성들이 미신에 현역되어 신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 할 게 없네. 왼손. 새의 시체를 주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다. 그럼 좋겠지. 하수도를 정비합시다. 그래 그래. 왕도가 위험합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합시다. 산악 드래곤의 보호가 있음. 거스리하지 마라. 어느 저명한 음료시인가 아는 사이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좋은 거예요. 생신이예요. 생신이예요. 멍멍. 장군! 알겠다. 마상 무예대회를 엽시다. 좋아. 성밖에 나갈 수 있는 비밀의 새끼를 난 알고 있어. 나와 함께 도망치고 싶다면 주사위로 내기를 하자. 참 대단한 친구구만. 알았어. 아, 다행이야. 고맙군.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서 황인과 귀족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야이씨. 제임스 기부의 왕. 바이킹이 공격합니다. 남은 돈을 어떻게 할까요? 모두 나의 것이다. 축제를 열자. 조금만. 그대는 신이 아닐다. 요새를 지켜라! 아, 그만! 성인들이여, 폐하의 죄를 용서해주게. 근위병! 왕은 간바레차로 위험을 피했다. 리그스 버그대 주교는 처형 집행이 되게 보내졌다. 폐하의 적인 멧돼지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될 소리야 지금. 옛부터 수도원을 생산해온 물품을 규제를 걸어주세요. 알았네. 그렇게 하게. 좋지. 높은 성벽. 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으면 군이 약해졌을 때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동부의 제후가 호전적인 영주 아래 세력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가자. 음, 아주 좋구만. 케이크가 아주 많이 썼어. 적군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킨 주문은 종전할 수 없습니다. 국물 가격을 인상시켜 주십시오. 두 배로 올려라. 증세 최대로. 이질의 유행병이 인류에게 자의의 정신을 가르치려 들지 않은 신의 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하... 아니... 신성한 왕. 윌리엄 신성한 왕. 형제여, 나와 함께 기도하자. 천사가 내게 신의 목소리를 들려줘. 썩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비통하도다. 어떤 게시지? 모든 것이 무너져 모든 피참한 죽음이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심을 다지고 악마를 불러내었다. 근위병! 이런 이단자란 화형에 처하라. 아니 된다. 폐하, 코터베리대 주교가 오스월드 브로더스를 이단이라 산정하고 처형 집행에 데려갔습니다. 이놈도 저놈도 왜 잘못대로 죽는 것이냐. 나는 소생했다. 신의 의지로. 이 멸망의 나라를 기붐의 말을 전하기 위해. 하... 이 녀석이 횃불을 가진 근위병이 불인진 자세에 처형대가 타버렸어요. 후... 당불 너무 많이 드십시오. 삼가자는 목숨이 위태로울 겁니다. 알겠네. 동부의 제후가 몰려옵니다. 증명하자면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